LA 카운티에서 매년 800명 이상이 자살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LA 카운티 정신건강국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같은 카운티 내 자살 사망자 수는 매년 발생하는 살인이나 마약 중독, 교통사고 사망자 수보다 많은 것입니다. 특히 매일 평균 11명이 자살 시도로 병원에 입원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정신건강국은 이번 주를 자살 예방 주간으로 정하고 라디오와 온라인을 통해 자살의 심각성을 홍보할 예정입니다.